미안해요 조금 힘들어서 쉬었어요 네 고개가 자리가 비었더라구요 고개 재밌게 보고 계세요?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가 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아요 에휴 안 아쉬우세요? 여러분 어떻게 한 명도 하는 게 없어요? 억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곡 정도만 보여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면 마지막 정말 한 곡 할 수도 있고 너무 춥다 하시면 그냥 가구요 저희 소개를 잠깐 짧게 하자면 저는 김효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카가와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4시부터 공연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 저희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맨 위에 건 제 거고 밑에 건 이 친구 건데 혹시나 이 뒤에도 보여주시고 저희 공연한 거 영상 찍으신 분들 혹시 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저희 태그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들기 전에 저희 영상 보면서 아 오늘은 이렇게 생겼었구나 하면서 저희 얼굴을 보면서 반성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찍으시는 거 저희 인스타 태그에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 공연이 끝난 후에는 여기 킥박스를 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한 바퀴 돌아다닐 거예요 혹시나 공연 재밌게 봤다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원, 천원, 만원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오늘 저희 두 명에게 너무 큰 힘이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? 네 좋아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으로 곡을 해볼까 하는데 아 마지막 곡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NCT는 못하게 됐어요 NCT 끝장나는데 여러분 혹시 박진영의 피버랑 저희 둘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NCT의 패스터 질주랑 JYP 박진영의 피버라는 곡이 있어요 어떤 거 더 보고 싶으세요? 나는 나는 JYP 피버가 보고싶다 네가 날 바라볼 때 피버가 보고 싶다 대충 이 정도 나는 NCT에 Too bad it's too bad it's won't push 별로 없네요 그러면은 박진영의 피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땀이 나네요. 오늘 핫팩 5개를 붙이고 왔더니 땀이 나네요. 더워요. 그러면 박사장님 피부 마지막 곡으로 하고 공연 마치도록 할게요.